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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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부의 막을 열게 된 남녀는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저는 오늘 여성할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프리카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다나 또 뭐가 있죠?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무리 소극적인 한국인이라지만 더 없으신가요? 조언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막이 있을 수도 있겠고 동물들 그리고 라이언킹이라는 영화 이번에 3D로 제작된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그리고 커피 이거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찍은 커피인데 정말 맛있고 정말 싸요. 그리고 예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예쁜 아이들에 포함되고 싶어서 제가 얼굴이 나온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좀 슬프지만 전쟁이라는 이미지도 떠오를 수 있겠고요. 에이지라는 지병도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프리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이미지는 바로 이 바나나 나무였습니다. 보통 바나나 나무 하시면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쪽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큰 만큼 기후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 바나나를 주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바나나와 나무와 참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이 나무 앞에서 인터뷰를 했던 아이가 참 기억이 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개인적으로 이 인터뷰가 상당히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소에 돌아가 보니까 녹음한 걸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다시 인터뷰를 하러 가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30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랑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걸어서 30분 버스 타고 30분 근데 이 친구는 뛰어서 30분이에요. 근데 우리 케냐에티오페이 쪽 친구들 달리기 엄청 빠른 거 아시죠?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30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30분 동안 아침에 30분 뛰어서 가고 점심시간 1시간 내에 다시 밥을 먹고 가기 위해서 30분 뛰어서 집에 와요. 그리고 바나나죽을 푸르렁 마시고 다시 30분 뛰어서 학교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물어봤죠. 아,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너 나중에 커서 못하고 싶니? 어, 얘네 말했어요. 아,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잘 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아, 진짜 이런 아이가 있으면 정말 창창하겠구나. 부모님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부모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거예요. 어, 그래서 가서 왜 그렇게 어, 딸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 사실 너무 자랑스러운데 우리의 가족의 생계는 이 바나나 나무 두 그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특별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이 바나나 나무 이 두 그루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학교를 다닌다고 쳐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유니폼값이랑 교복값이랑 책값도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언니는 남자랑 도망을 갔대요.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를 그래서 물어봤죠. 아, 네 언니는 어떻게 된 거니? 그런데 알고보니까 그 배후에는 바로 여성할례가 있었습니다. 아직 여성할례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여성할례는 여성성기절제설로라도 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의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여성의 성기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여성할례를 받고 나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여서 트레이닝을 받아요. 여기 가운데 두 분이 이 소가죽 입고 계시는 분이 지금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두 분이랑 맨 오른쪽에 한 분이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여성으로서 부인으로서 엄마로서의 자질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진이 복전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붙이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원래 이 영화에서 아저씨 장면에서 이거 딱 나오면 극장에서 여자들 다 쓰러지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좀 감정이 메마르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원빈 오빠처럼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베이는 것도 아니죠. 바로 이렇게 예쁘고 어린 아이들의 성기를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통은 말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질병들과 후유증들과 죽음까지 초래해야 합니다. 제가 인터뷰 중에 만난 분은 현례로 인해서 유산을 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돼서 평생을 휠체어에 휠체어를 타고 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현례 받으실 때 그 당시에 같이 받았던 소녀 중 3명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례가 진행이 되는데 1억 3천명에서 4천명 정도의 숫자가 상당히 큰 숫자잖아요. 근데 전세계에서 이만큼의 사람들이 현례를 이미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매년 300만명이 현례를 경험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왜 우리는 할례를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하는 것일까 어 누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계신 여자분 네 왜 이들이 할례를 하는 걸까요? 아 그럼 패스 또 다른 사람 다른 분 안 계세요? 아 네 취업 취업 취업의 스펙으로써? 아 되게 창의적인 답변이었어요. 저도 이런 질문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왜 할례를 하는 걸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여기 와 계신 김효정 피디님과 함께 할례에 견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너네 왜 할례했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였어요. 아니 그런 황상한 질문이 어딨습니까? 아니 우리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우리 가족들 여자들 다 했어요. 아니 분명히 당신들도 당신네들의 문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덧붙인게 아 우리 여성 할례 안하면 왕따당이에요. 어른들이 할례 안하는 애들이랑은 놀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그럼 전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 마을의 어른들인데 왜 애들을 다 사이좋게 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뜨려 노느냐 그래서 아까 그 사진 기억하시죠? 이 두 분은 이 두 분과 저기 마지막에 한 분? 그렇게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애들을 같이 놀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너네랑 너랑 얘기 안 할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차가운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쾌하신 분을 겨우겨우 찾아서 이분은 실제로 할례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분은 할례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본인의 딸을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의 딸을 직접 할례를 하면서 할례 시술자로서의 그 직업을 갖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아니 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인데 할례 안 한 애들이랑 할례 한 애들이랑 같이 놀지 못하게 하느냐 근데 이 어른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옥수수 밭은 옥수수 농사를 지어. 근데 옥수수 그렇게 1년 동안 지어서 남는 게 별거 없어. 그래서 저희 진짜 옥수수 이렇게 몇 개 주셨거든요. 근데 옥수수가 다 파져 있어요. 까맣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농사를 잘 못 지으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남는 것도 없는데 할례를 함으로써 한 달만 고생하면 수입이 짭짤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안 하면 우리 뭐 먹고 살겠어. 이런 대답이 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예쁜 예쁘고 어린 아이들인데 수입 가지고 그런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하고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까 아 나는 모르니까 너가 알아서 잘 대답을 해서 찾아서 가라. 이런 대답이 왔죠. 이 분들은 할 일을 하고 그 한 달 동안은 매일매일 축제에요. 그래서 아침에 부터 그 우리나라의 막걸리죠. 그쪽에서 만든 곡물로 만든 줄을 아침부터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되면 거하게 취하셔서 춤도 추시고 저희가 이분들 만나러 뵈러 갔을 때는 입에다 막걸리 이렇게 잔뜩 모시고 저한테 푸우 하고 얼굴에다가 뱉으시더라고요. 친근함을 표시로 그래서 그래서 저는 또 아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일을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과연 부모님들은 왜 사랑하는 딸들을 할 일을 하라고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바로 이렇게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이지만 외국인이라서 할 일을 하지 마라 할 일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할 일은 우리에게 생계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바나나나무 설명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그 도망간 언니 있잖아요. 걔랑 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아니 지금 중학교까지 나온다고 쳐도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차피 못 가요.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러면 중학교까지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중학교를 졸업하든 졸업 못하든 직업은 구할 수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고 돈은 없고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은 좋은 스펙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 안 하고 오래오래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고 싶지만 그런 돈을 벌 수도 없고 먹을 생계도 없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여자 혼자 직업 없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던 마을에서 들판 위에서 수다를 떨던 이 두 소녀들은 학교를 가는 대신에 빨래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할 일을 받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할 일을 하지 말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마을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할 일 하지 마시다라는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하든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재정 자립에 대한 꾸준한 개선 그리고 지원이 없이는 할래의 악순환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하러 캐니아에 갔을 때 정말 유명하신 교수님이랑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하버드 나오시고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할 일만을 중점적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한테 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얻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여쭤봤을 때 아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신 경우가 많겠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정말 냉담하게 눈 하나 삼자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할 일을 하고 아픈 건 내 알바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내 논문의 연구 대상일 뿐이다. 저는 딱 들었을 때 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도 나름 지성인인데 우리 케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하버드 옥스포드도 다닐 정도면 정말 상당한 지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지성인인데 과연 이렇게 여성 한례가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남일처럼 치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서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내분이 딸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건강을 위협하면서 위협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전 절대 남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저는 할 일을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